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송섬이고요.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평론계의 양심 김원식 평론가님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김원식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코다 얘기를 또 했었는데 오늘은 드라마 얘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애플TV에서 또 하친코라는 작품이 홈런을 날렸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윤석열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경산군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김원식 평론가님이 이 드라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원작이 따로 있죠. 이민진 작가의 작품인데요. 같은 소설인데 이민진 작가님은 여성이고 50대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랑 동갑입니다. 아, 그렇군요. 68년생. 역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뭘 반성을 많이 해요? 나는 이렇게 못해요. 뭘 평론가게 해서 이렇게 다루시면 되는 거지. 혹시 작가까지 탐내고 계신 거예요? 네, 몰랐구나. 소설 쓰고 싶었는데. 어쨌든 2017년에 나온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머니 선자에서 비롯해가지고 아들, 손자 이렇게 해가지고 4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고 선자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선자 자식, 선자 손자 이렇게까지 4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도별로는 이제 1915년에서 1989년까지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빠칭코잖아요. 빠칭코는 잘 아시죠? 드론은 봤죠. 일본에서 독특하게 좀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일종의 땡겨서 하는 도박 게임. 사실 고민을 했거든요. 왜 이 제목을 달았을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일본인들이 굉장히 불편할 만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가 공개됐을 때 구체적으로 그 장면이 나오는데 빠칭코 그 기계를 조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예 돈을 벌 수 없도록 일종의 요즘 말로 얘기하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조작이 가능한 기계인 거네요. 이미 한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돈과 확률이 이건 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마치 사람들한테 꿈을 막 심어주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제 꿈이 없는 거지. 그게 과연 누굴까? 빠칭코를 만든 그 문명권은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파고 들어가게 되면 아마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는 우리 한국인 조선인에서 한국인까지 이렇게 다룬 작품입니다. 제1교포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작가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제2의 제인 오스틴이다? 이렇게까지 불린다고요.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7살에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미국의 뉴욕 퀸즈에 정착을 해서 이민을 하는데 아버지는 함남 원산 출신이에요.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원산이라고 하면 이제 아 그 배를 타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그 배를 타고 내려온 분이에요. 그 대통령 가운데. 그리고 어머니는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에 내려와서 제 결혼을 거기서 만나서 한 거죠. 아버지는 한국에서 화장품에서 영업사원을 했다는데 전쟁 공포가 늘 있어가지고 항상 이 나라를 떠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70년대부터 이민이 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너도나도 막 이민 가는 붐이 있었잖아요. 태진아 씨도 그때 이민을 막 가고 그랬었죠. 그때 이민을 가서 처음에는 쥐가 나오는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서 다섯 식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일요일도 없이 부모가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성장했다고 하니까 영화 미나리가 이들의 삶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일대 역사학과에 갔고 또 이제 거길 나와서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나오면서 기업을 보호해주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6살에 이제 간염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일을 다 그만두고 소설을 쓰게 된다. 그때부터. 그런데 저도 16살 때 간염에 걸렸습니다. 소설을 썼어요? 안 걸려서 그런 곳은 뭐예요? 그런데 2004년에 이제 행복의 축 이런 단편소설을 써서 발표하고 2008년에 첫 장편소설이었던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이라고 하는 작품이 11개 나라에 번역 출판돼가지고 대대적인 인기를 끌고 전미 편집자들이 뽑은 올해의 책 또 미국 픽션 부분 비치상 또 신인 작가를 위한 내러티브상을 다 휩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해지게 한 작품이 빠진코인데 이 빠진코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가지고 또 뉴욕타임즈의 올해의 책 베스트 10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는 책인데 이 빠진코를 구상하게 된 게 참 독특해요.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는데 그때 한 교수가 일본 제1교포 얘기를 들려줬는데 자기가 미국 교포잖아요. 그런데 일본 교포들이 그런 정말 수치스러운 대접을 받고 산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너무 막 불쾌해진 거예요. 그래서 취재를 나름대로 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남편을 만나는 남편이 일본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더욱 또 제1교포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아예 남편 때문에 2007년에 도쿄에 가서 4년 동안 삽니다. 그러면서 취재를 쭉 해요. 그거를 10년 동안 써서 빠진코를 드디어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일본 누리꾼의 지적이 틀렸네요. 왜냐하면 일본 누리꾼들이 이민진 작가가 일본에 온 적도 없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뭘 모르면서 한국 우익하고 일본 우익하고 둘 다 똑같은 건데 가짜뉴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인정받는 작가가 쓴 책이기도 하고 소설 자체가 480페이지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드라마 단 8편으로 축약이 돼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김먼식 평론가님이 드라마 파친코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굉장히 장대한 내용이잖아요. 4대의 이야기고 1915년에서 1989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480페이지도 짧은 가다정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태백선면도 10권인데 아리랑까지 치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길다면 길지만 제가 봤을 때 작은 소설의 건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 많은 내용들을 작품에 녹여내기 위해서 이 드라마에서는 교차 편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1915년대, 20년대 이때의 그런 이야기들 그 선자를 중심으로 윤현욱 씨가 맡았던 노년의 그런 모습과 김민하 씨가 맡았던 젊은 20대의 모습들을 교차적으로 초반부에는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 손자가 미국의 금융회사에 있다가 일본에 와서 부동산 업의 그런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교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소설의 내용들을 내러티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교차 편집을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연출을 해서 오히려 잘 이해를 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 액자식 구성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현실의 얘기가 이렇게 바깥의 테두리를 갖고 있고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 뭐 혹은 뭔가 좀 이거 정서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게 있으면 과거로 가는 거죠. 그런데 과거를 중구난방으로 가지 않고 이제 1915년부터 중요한 사건들 중심으로 선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또 현재는 오히려 손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손자를 중심으로 현재 얘기는 흘러가서 그게 만나게 되면서 엄청난 시너지가 나게 되는 구성이라서 이런 구성을 사실은 굉장히 고전적인 구성이라고 봐야 돼요. 고전적 내러티브예요. 그러니까 요즘 넷플릭스형 이런 게 없죠. 요즘에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넷플릭스형 드라마에서는 이런 구성 잘 안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요즘의 넷플릭스 방식은 사건이 무정 빠바바방 터지고 그거의 어떤 연어를 추적한다거나 이제 교차 편집도 사건 사건 사이를 이렇게 추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레어피브가 쭉 흘러와서 만나게 하는 방식은 약간의 좀 호흡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넷플릭스하고 애플TV하고 차이점이 좀 크네요. 실제로 지금 이 드라마는 미국이 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애플TV가 됐고 제작진도 미국 제작진이에요. 지금 감독이 저스틴 전이라고 미국 배우이면서 코미디 배우입니다. 이 사람도 그리고 영화 감독이기도 한 그래서 주목받는 차세대 한국계 미국 영화인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뭐라고 해야 돼요. 일단 네러티브 자체는 미국 드라마식인데 거기에 감수성은 일본 감수성이 뚝뚝 떨어지게 하는 그런 화면을 보여줘요. 그리고 캐릭터도 보면 김미나 씨가 선자 역을 맡아주고 나중에 노년의 선자는 우리 윤여정 배우가 해주시는데 이 두 분 다 민낯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맞아. 주근깨까지 다 보여주죠. 주근깨, 주름 이런 걸 다 그대로 드러내요. 이런 스타일이 미국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실적이고. 우리는 조금 뽀샤시하게 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코 없어지게. 아니 화장을 진하게 하는 데다가 다시 또 그걸 그래픽 효과를 주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한국 K드라마의 DNA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런데 배우들의 연기라든가 그리고 민족적 정서는 또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한국식의 뿌리가 깊어. 특히 사투리 보세요. 사투리를 갖다 부산 사투리를 갖다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K드라마의 DNA와 미드의 DNA가 잘 섞여서 또 배경이 되고 있는 일본의 감수성까지도 담은 글로벌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설정과 배치가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우선 1989년에 시작을 하는데 1915년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이 두 시기가 일본이 가장 잘 나갈 때. 일본이 세계를 재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버블이죠. 버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양쪽당. 15년도 그랬고 89년도 그랬고 거품이었던. 실체가 그냥 누군가를 착취해서 모래성을 쌓아놨던 것이고 그것이 무너지는 정점이니까 그다음부터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 모습들이 쫙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진짜 구조적인 어떤 혐오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혐오하는 힘으로 버블을 지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혐오한의 뿌리가 거기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실제로 일본이 뿌리 깊은 혐오한 어떤 dna가 있었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계속 악용되는 때가 89년 이후에요. 사실은 혐오한에 관련된 책들이 서점에서 팔리고 우익들이 막 나와서 혐오한 정서를 갖다가 장사를 하고 이런 건 89년 이후에 등장하거든요. 그전에는 다 밑에서 했다고.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그랬지. 그런데 그걸 드러내놓고 그걸 장사를 하고 정치를 했던 거거든요. 그 시작을 보여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데 시각이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소설은 더 드라이에요. 그런데 드라마도 굉장히 드라이한 상태에서 그걸 관찰하게 만들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이 막 하면 너는 한쪽 편이니까 이러면서 불공정 시비가 나왔을 텐데 이걸 전 세계인이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쁜 놈이 될까요? 일본 놈들 나쁜 놈. 이게 확실하게 밝혀지는 거죠.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K-드라마와 결이 다르다 이런 건 느꼈는데 어쨌든 미국이 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티즌분들은 이 역사적 고증이 잘 된 건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일단 말씀하신 걸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익숙한 내용을 미드 방식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네. 뻔한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안 돼. 물론 강도는 좀 약하지만 순사들이 나와서 괴롭히고 이런 장면이라든지 이노 씨가 맡았던 한수 역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 많이 보던 건데?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일본과 미국을 가면 또 전혀 다른 코드로 그게 잘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개별성과 보표성이 이렇게 확보가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민의 역사는 서양 역사하고도 완전 싱크로이 높거든요. 특히 미국하고도. 미국도 그렇고 금융과 그리고 영화 산업을 잡고 있는 유태인의 역사 자체가 디아스포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잘 집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보편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거 또 나중에는 여성서사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여성서사도 보편적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편적인 서사로 결합시킬 수 있구나라는 데서 익숙하면서도 굉장히 놀라움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넷플릭스를 비교해보면 넷플릭스는 사실은 장르적으로 보편성을 추구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 크리처물이라든지 그리고 좀비물이라든지 그런 핫한 트렌드를 중심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내러티브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여성서사와 디아스포라 이주의 그런 아픔과 고통들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어떤 스트릿텔링의 가능성을 한편으로 또 보여준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이 K-컨텐츠냐 하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꼭 한 말씀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무식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했으니까 미국 자본인데 우리나라 배우도 몇 명 안 나오고 이거 K-컨텐츠는 아닌가요? 실제로 이 원천 콘텐츠가 어디에서 나왔냐. 이민지란 작가한테서 나왔잖아요. 이민지란 작가는 이 얘기를 대학 때 이미 보고 제일교폐 얘기를 한번 썼으면 좋겠다고 구상을 하기 시작해서 남편을 취재하고 취조했는지 취재했는지 취재했는지 취재하고 그다음에 남편과 같이 일본에 갔을 때부터 노트를 갖다 하기 시작해서 그것을 역사 공부와 맞물려서 10년 이상을 탐구한 다음에 이 작품을 쓴 거예요. 여기서 고중 얘기하고 그러면 다들 그만큼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경계의 인물이에요.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계성이 K-컨텐츠의 중요한 DNA예요. 한국은 서구도 아니고 동양도 아니에요. 경계에 서 있어. 반도이기 때문에 대륙도 아니고 해양도 아니에요. 그 경계에 서 있어. 이 경계성을 극대화시켜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낯설면서도 친근한 거 어떤 사람들은 친근한 가운데 낯선 거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드라마 빠진코가 그거예요.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하셨지만 유대인의 아주 보편적인 스토리텔링과 굉장히 닮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스토리텔링이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여성서사라고 이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한국 여성들의 생활력 그리고 그들을 지탱하게 하는 근본의 문화 여기에는 유대인들은 전혀 없는 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 중에서 유대인의 음식이라든가 그 음식에 붙어서 오는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별로 없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걸 다 까먹은 거예요. 걔네들도. 그런데 이 드라마 보면 쌀을 똑같이 쌀밥을 지어놨는데 그 쌀밥을 딱 냄새 맡고 입에 집어넣는 순간 이거 한국에서 온 쌀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알아보시네. 그러면서 이걸 맨날 너무 멋진 장면. 진짜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인 어떤 중심이 한국 것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이걸 경계에 놓아서 어울리는 유대인 서사와 아주 유사한 것에 언저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경계성이 획득되면서 전 세계는 이걸 굉장히 신비로운 유대서사 비슷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 출발하면 한국적인 건데 굉장히 미국적인 느낌의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적절한 낯설기와 친근함이 결국은 이 파칭코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K컬처가 녹아있는데 그렇죠. 이 안에 고증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면 사실 이제 고증이 안 보겄네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원작을 쓸 때 이민진 작가도 사전에 치밀하게 취재를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드라마를 만들 때도 역사학자한테 고증을 또 한 번 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 이렇게 영상화했을 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학자들한테 크로스체킹을 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고증 문제 가지고 자꾸 일본들께서 문제 삼는데 그거는 좀 자기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발표된 시기가 굉장히 공교롭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우스갯소리로 이 파칭코가 경상군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뿐만 아니라 아주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다라고 보이는 게 왜 그럴까요? 자, 경상군이 일본 대사와 만나가지고 아, 우리 우회를 다져야 된다. 우리가 이제 과거를 갖다 딛고 미래로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막 서로 발표를 해요. 그 다음 날 일본 교과서들이 검정 결과들이 발표되는데 참혹한 수준의 교과서들이 나와요. 아예 지도에 독도를 진해 땅이라고 표기를 하고 심지어는 국경선, 보이지 있지도 않은 바다의 국경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까지 딱 그은 그림까지 나온 교과서들이 쏟아져 나와요. 위안부를, 종구를 떼버려요. 그러면 그냥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부 그냥 매춘녀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는. 그리고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징용노동자라고 하는 말만 써요. 안 끌려갔다는 거야. 그냥 징용이라고 하는 같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부여된 것을 받아가지고 가서 돈 받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다 기술을 하는 걸로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것이 발표되는 것을 일국의 대통령이 되는 자가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이거는 뭐 이건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는 거고 알았는데도 이랬다면 그러니까 너는 친일파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알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텐데 윤석열이라면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잠시 드네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자기가 기자들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김은혜가 대신 나와서 꾸짖습니다. 이런 거에 다 일일이 당선자가 대답을 해야 되느냐. 그럴 의무 없다. 이러면서 꾸짖어요. 단언컨대 빠진코가 전 세계에 사랑받으면 사랑받을수록 일본인들은 괴로워질 거고요. 특히 일본 우익들의 정당성은 무너질 겁니다. 그들이 만든 교과서의 내용은 사상 누각이 될 것이고요. 특히 지금 일본에서 애플 포를 들고 있는 일본 2030들이 이 드라마를 더 열광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괴멸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경상군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너무 충격적이네요. 이런 건의적인 태도. 일일이 대답을 해야 하냐니요. 당연히 대답을 하셔야죠. 정말. 전 세계는 물론이고 일본에서까지 이렇게 움직이기 벌어지는데 그런데 공산군 일본 편이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놀라운 건 뭐냐면 파친코에 관련돼서 지금 BBC를 비롯해서 세계에 내놓으라는 그런 외신들이 엄청나게 극찬했어. 이미 공개되기 전부터 이건 엄청난 작품이다. 이런 작품은 있을 수가 없다. 심지어는 오징어 게임보다도 평점이 더 높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방송과 우리나라 언론들은 왜 안 다루는 거예요? 대체 외신 좋아하잖아요. 외국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되는데 안 다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조용해. 경상군이 싫어해. 경상군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빠친 거 보시라고. 역시 파격수단은 언론이 안 다루는 걸 다릅니다. 6,500원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6,500원 그리고 일주일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격도 저렴해요. 저기 넷플릭스나 국내 티빙보다도 훨씬 더 디즈니 플러스보다도 저렴합니다. 티빙보다도 애국적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저분들 반응을 좀 봤는데 이 파친코 때문에 애플 TV를 보게 됐다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만한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 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답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어머니가 아버지 후니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는 평생 결혼도 못하고 혼자 그렇게 늙다가 죽을 것이다 했는데 어머니가 딱 선택을 해서 선자를 낳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지만 선자가 또 정말 일본을 오가면서 상업을 하는 이민호 씨가 맡았던 한수라는 인물 때문에 유부남인데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라고 아이를 임신시키잖아요. 거기서 부엌에서 어머니한테 그걸 고백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아이를 가졌는데 그러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치를 채죠. 그게 책임을 안 진다든지 그랬더니 그러면서 계속 울면서 엄마 잘못했다고 이제 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스토리가 이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아 진작했을 때 목사님의 도움으로 가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도 또 인상적인 게 아이를 입양시켜라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많이 배우셔가지고 부럽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식의 양에 상관없이 삶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 여성들이다. 아이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본으로 가서 그 일가를 이루고 또 살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 손자가 솔로몬이 미국계 금융회사에 살다가 일본에 와가지고 그 일종의 알바뀌한 그런 것을 사가지고 거물을 올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알바뀌해서 알바뀌했다기보다는 제일 조선인이죠. 그 할머니가 가족과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팔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자꾸 와가지고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팔라 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그 악역을 자임했는데 이 솔로몬은 나름대로 젊은 친구고 좀 역사 맥락이 없다 보니 할머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윤여정 씨를 데려가가지고 땅을 이제 살려고 하죠. 근데 이것도 대단한 게 뭐냐면 할머니니까 거기를 또 따라가요. 그리고 그 안 팔던 할머니도 대단한 게 그걸 알면서도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쌀 장면도 보여주고 그럼 결국 서구식 이분법이라고 하면 아마 총 들고 너 오지마 라고 해서 위협했을 것이고 아예 식사도 같이 아였을 텐데 서로 이제 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면서 대화를 하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 내가 땅을 안 파니까 이렇게 할머니 데리고 오면 땅을 팔 줄 알고 그렇게 하니? 그 순간 저 안 팔 줄 알았어. 근데 팔아. 팔게 되는 이유가요.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국적인 정서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한국인들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보편적으로 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서구인들은 특히나 이 장면을 보면서 뒤통수를 맞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정서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들은 각성을 하는 거예요. 저럴 수 있다니. 한국은 저렇게 파해를 하던 거죠. 기존의 미디어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죠. 이게 경계성의 장점이거든요. 어쨌든 이 장면을 통해서 파친코는 강인한 생존력과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던 여성들이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은 가족을 확대해 나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딱 맞는 얘기이기도 해서 더더욱 사랑받는데 왜 한국 언론만 이 파친코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파친코를 보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일본 젊은 청년들에게 파친코를 많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그들이 각성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짧게 덧붙였으면 야 이게 연대가 필요하구나. 결국에는 제일 조선인 청년들 그리고 미국계 1.5세대를 포함해서 3세대 4세대들이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연대를 해야 되겠구나. 사실 영화 미나리도 당연히 미국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사실 한국인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파친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을 하게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귀신의 실체를 보는 것 같아요. 귀신이요? 청와대에 있다는 귀신. 경상군을 괴롭히는 귀신인가요? 경상군을 괴롭히는 그 귀신의 실체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박정희다 이러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를 괴롭혔던 그 귀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도 평생을 일본 육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친일파로 살아왔죠. 그래서 민족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들을 탄압하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총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를 괴롭혔던 평생을 괴롭혔던 그 귀신이 바로 다시 돌아왔다. 파칭코를 보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파칭코를 많이 보여줘서 보여줘서 불편해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에요. 검증이 되네요. 더 얘기하면 파칭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했어. 아니에요. 저는 3회까지만 얘기했지.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왜 애플TV를 구독해서라도 파칭코를 꼭 봐야 하는지 그리고 공산군을 괴롭히는 귀신이 왜 드라마 파칭코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광고 하나 만나고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착한 보험 클리닉. 사실은 보험같이 우리를 재난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족을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가족끼리는 서로가 다치고 힘들고 그러면 그 옆에서 지탱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이거를 확대시키면 보험이 되는 거죠. 서로가 여유가 있을 때는 서로 돈을 묻어놨다가 힘들어지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걸 헐어서 쓰는 이런 놀라운 제도인데 문제는 이걸 상업적으로 민간 회사들이 이득만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꼭 필요 없는 사람한테 이걸 팔고 보상금이 나올 수 있는데도 꼬투리 잡아서 안 주고 거기서부터 극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착한 보험 클리닉은 전문가들이 와서 나한테 지금 어떤 보험 상품이 필요한지를 다 알려주고 갖고 있는 상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상품들이 어떤 건지도 다 짚어내줍니다. 그래서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짜주니까 착한 보험 클리닉 한번 꼭 만나보시고요. 생각보다 더 많은 그런 혜택들을 얻으시게 될 겁니다. 자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전화주시면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예약하고 바로 방문해서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착한 보험 클리닉 광고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